오늘 폭우에도 법인카드 회식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치시콜콜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죠. 이순희 강북구청장입니다. 민경욱 의원에 페이스북을 가니까 아마 서울신문기사 모양입니다. 단독 폭우 현장을 갔다 하더니 수십만 법화 회식 강북구청장의 거짓말 이 내용이 서울신문기사를 민경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이순희 씨 모양입니다. 이순희 씨인데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서울신문에서 확보를 한 모양입니다. 서울이 물에 잠기는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호화식사를 하고선 폭우 현장을 방문했다고 꾸며낸 것이다. 수해 당시 일부 단체장의 행적이 무리를 빚었던 만큼 이순희 강북구청장의 회식 이후에 거짓 동선 기재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신문이 10월 24일 확보한 강북구청장 동선 업무 일지에 따르면 이순희 구청장은 서울의 피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지난 8월 8일 오후 8시 우이천 화천 순찰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시간 한식집 결제 거짓 동선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신문이 입사한 강북구청장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이순희 구청장은 우이천을 방문했다고 한 10분 뒤인 오후 8.10분 A 한식집에서 법인카드로 16만 3천 원을 썼다. 명목은 주민참여예산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로 되어 있으며 참석자는 7명으로 기대되어 있다. 우이천과 A 한식집 기당은 1.1km가량 떨어져서 평상시 차량으로 약 5분 도보로 20분 정도 소요된다. 폭우로 인한 혼잡한 교통상황과 식사시간 등을 감안하면 축지법을 쓰지 않는 이상 10분 내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시 서울에는 8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수동 등 강북구 곳곳에는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서울시에 따르면 8월 폭우로 인해 강북구에서 발생한 재산피해는 193건 4억 3천 4백만 원이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실려있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이순이시고 취임일은 2022년 7월 1일이고 당적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선시장이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것처럼 이분이 선거를 어떻게 치렀나라는 것이 궁금해 가지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강북구청장 선거를 봤습니다. 어디 많이 보던 그런 모습입니다. 차이값이 꼴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차이값이 너무 큽니다. 국힘당의 이성희 후보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9%입니다. 표를 빼앗겼다는 거죠. 전산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 강북구청장입니다. 2월 1일 지방선거는 강북구청뿐만 아니고 전구청장 선거에서 다 손을 댄 거죠. 전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국힘당 구청장 후보의 표를 빼앗았어.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긴 거죠. 아주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좌우대칭에다가 차이값이 이렇게 크죠. 정상적인 투표에서 이렇게 차이값이 클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인 투표라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도는 사전투표나 당일투표와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선자와 낙선자를 변별하는 데 사용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상투표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전투표 조작이 있을 경우만 여러분들 발견되는 후보 간 사전투표 득표수사의 정확한 수확관계식이 규칙과 패턴이 발견된 거죠. 바로 조작값을 쓴 겁니다. 몇 프로를 여러분 빼앗았는 것을 계산을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해립니다. 국힘당의 이성희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25,538표 가운데 10%를 빼앗겼습니다. 10%는 2,553.8표인데 반올림해 가지고 2,554표입니다. 그것을 이순희 후보한테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명해 가지고 더해 준 겁니다. 이순희 후보한테 2,554표가 더해지고 이성희 국힘당 후보한테 2,554표가 빼앗겼기 때문에 총 여러분들 조작규모는 2,554 곱하기 2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순희 후보는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7%가 나와야 되는데 표를 인위적으로 옮겨 더해 줬기 때문에 51%가 나왔고 이성희 국힘당 후보는 정상투표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9%가 나와야 될 건데 여러분들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45%를 쪼그라들었습니다. 나머지 국민대통합당 신개선 후보는 표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지방선거의 서울구청장 선거 가운데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당선과 낙선이 변경된 뒤엎어진 경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강북구청장 선거입니다. 재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조사한 것은 이 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국힘당의 이성희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몇 표 차로 승리했다? 5천 여러분들 13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입니다. 여기 안 나오네요. 5천 13표 차이로 승리한 그런 선거입니다. 승리한 선거를 이렇게 패배한 겁니다. 여기 나오시죠? 나오네요. 5천 100세표입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순희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46%인데 사전 득표율이 51%입니다. 무려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5%입니다. 너무 큰 수치입니다. 강북 여러분들, 구민들은 당일 투표에서 이순희 후보에게 46% 정도의 지지도를 보였으면 사전 투표에서 46%를 지지율을 보이는 게 정상인데 뻥튀기가 돼가지고 51%가 된 겁니다. 국힘당의 이성희 후보는 사전 당일 득표율이 51%면 사전 득표율이 51%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45%인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순희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64,806표를 받고 국힘당의 이성희 후보가 64,711표를 받아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이성희 후보가 패배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조사를 한 걸 보면 정확한 규칙이 발견된 겁니다. 표를 10% 정도 훔쳐간 겁니다. 그래서 훔치지 않는 상태로 사전 투표를 다 교정한 것이 4번입니다. 훔치지 않은 상태로. 1번하고 여러분 4번 비교해 보시게 되면 훔친 거하고 훔치지 않은 것도 차이가 나죠. 훔친 사전 투표 득표수는 민주당의 이순희 후보는 29,264표. 훔쳐간 것을 다 토해내게 하고 나니까 진짜 이순희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수는 26,710표로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진짜를 구해보니까 민주당의 이순희 후보는 62,252표를 받고 국힘당의 이성희 후보는 67,265표를 받은 겁니다. 5,013표로 강북구청장의 국힘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되는데 사전 투표 조작 전산 프로그램에서 이런 표를 인위적으로 이동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도록 만든 그런 선거가 2022년 또 2월 1일 지방선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냐. 제야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작을 동별로 했고 더 구체적으로는 동산화에 있는 바로 뭘 가지고 했다. 투표소 레벨에서 다 조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이 삼량동입니다. 삼량동에서 여러분들 민주당 후보의 당일 득표율은 49%, 사전 득표율은 54%,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5%면 아주 큰 수치입니다. 이건 조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국힘당의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득표율이 48%입니다. 사전 득표율은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43%가 조금 쪼그라듭니다. 차이가 뭔가 하니까 마이너스 4.1%가 나온, 마이너스 6%가 나온 겁니다. 가만히 가만히 계시죠? 마이너스 6%가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6%가. 여기서는 차이값이 플러스 9%, 마이너스 9% 동, 미화동입니다.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7% 차이값, 송충동, 국힘당은 마이너스 7%.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동 단위별로 투표소 레벨마다 다 조작을 해서 표를 조금씩 다 훔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표를 훔친 방법은 딱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서 여러분들 조작값을 잃으면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규칙이 발견되기 때문에 동 단위별로 표를 다 훔친 겁니다. 국힘당의 이승희 후보한테서 관외의 사전투표에서 몇 표를 훔쳤다? 664.10표를 훔친 겁니다. 삼양동에서 몇 표를 훔쳤다? 116.40%를 훔친 겁니다. 삼양동에서 받은 이승희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10%를 다 여러분들 뭡니까? 빼앗은 겁니다. 미아동에서 134.30표를 훔치고 송충동에서 153.00표를 훔치고 삼각상동에서 163.40표를 훔치고 번인동에서 119.40표를 훔치고 이게 이런 컴퓨터로 딱 계산이 되는 겁니다. 무선 자료를 보면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소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정확한 뭐죠? 규칙이 발견되는 겁니다. 규칙이 발견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그냥 합산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규칙도 발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규칙이 찾아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에 가장 여러분들 뭐죠? 결정적인 증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신들이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입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재검표 굳이 하기 싫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값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 조작값을 찾아내고 그러면 진짜 사전투표를 조작 안 했을 때 표를 얼마나 얻었냐.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에 푸른색이 나온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양동 같은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삼양동. 삼양동에 이순희 후보가 사전투표 특별히 1486표입니다. 그런데 이순희 후보가 1486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표를 인위적으로 이동한 것을 다 찾아가지고 이순희 후보 등을 두드려가지고 다 토해내게 하고 그다음 징징 울고 있는 이승희 후보와 함께 이런 표를 다 찾아내고 하니까 삼양동에서 1486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몇 표를 받았습니까 1370표밖에 못 받은 후보를 116표를 여러분 대해줘가지고 뭡니까 1486표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 만든 자료가 여러분 누가 발표한 겁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는 삼양동에서 1372표밖에 민주당 후보가 못 받았는데 국힘당의 이순희 후보의 표를 10% 정도 빼앗아 10% 몇 프로입니까 116.40표 116.40표가 반올림하면 116표를 더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1486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만든 사전투표 득표수를 누가 발표했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올라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1486표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의 이승희 후보는 1164표를 삼양동에서 받았다고 사전투표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재야 전문가가 훔쳐간 표 빼앗긴 표를 다 원상복귀를 시키고 나니까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가 바로 국힘당의 이승희 후보가 삼양동에서 몇 표를 받았나 1280표를 받은 후보한테 표를 116표를 빼앗아가지고 1164표로 쪼그라들게 만든 겁니다. 이런 짓들을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2017년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당선되는 대통령 선거부터 다 한 거고 그것을 밝혀낸 건데 누가 재야 전문가가 밝힌 것을 공병호가 이해를 하니까 공병호 tv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이런 뭡니까 어마어마한 악이 이름들 발각된다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는 이걸 보도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고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2024년 총선도 다시 조작을 하고 왜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룬 게 아니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치뤘는데 또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문정권 하에서 치루진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6월 1일 지방선거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치루진 선거입니다. 그럼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2017년 대통령선거를 조작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조작했다 2020년도 총선을 조작했다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조작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를 조작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조작했다 그런데 200석 차이로 국힘당이 2024년도 총선에서 이긴다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서울법대를 나왔다고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저는 평생을 살면서 제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항상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항상 낮은 자세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 머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사람이지만 저는 논리적 사고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제 그랬고 5년 전에 그랬고 4년 전에 그랬고 3년 전에 그랬고 몇 달 전에 그랬고 3월 9일 날 그랬고 2월 1일 날 뭡니까 조작을 했으면 당연히 2024년 총선도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냥 5년 산소 마스크를 단 그런 정권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선거 문제를 고칠 수가 없으면 그러면 다시 바로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집권의 길이 열리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른 놈들도 나쁜 놈들이지만 이런 범죄를 알고 덮는 놈들도 엄청나게 나쁜 놈들인 겁니다 그 놈이 그 놈이고 저 놈이 그 놈이고 그런 거죠 여러분 나중에 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양동 미아동에서 진짜 표는 몇 표고 가짜 표는 몇 표인지 다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한 이게 여러분들 왼쪽이 뭡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오른쪽이 뭡니까 캡처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표를 훔치고 표를 더해 준 자료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세울 수 있는 만든 진짜 자료입니다 진짜 자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표가감에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양동은 몇 표 훔쳤고 미아동은 몇 표 훔쳤고 송충동은 몇 표 훔쳤고 다 나옵니다 착하게 다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이건 가짜니까 이거는 진짜고 이게 가짜인 겁니다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후보별 득표수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지 만들지 않았으면 규칙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냥 부정선거를 한 거란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한 거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죠 표를 이동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발표한 뭐죠 선거데이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다 뭐죠 만든 숫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